올패고 데뷔 30주년을 맞이한 국민 MC 유재석 씨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상상하며 대한민국 방송에 최고의 예능인으로 오랜 기간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그리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애인으로서 감사드리겠고요. 무엇보다 저희 연예계뿐만 아니고 사회 각계에서 함께 모여서 이 시상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명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더욱 기쁘고 감사한 자리로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브랜드 저희 이 시상식을 시상식 자체가 사실 투표로 이루어지는 시상식이잖아요. 그래서 투표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너무나 큰 감사드리고요. 음 투표해주신 모든 분들께서 이런 시상식을 가지고 있는 지상식이 심각합니다. 이 시상식은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이 시상식을 가지고 있는지 돌려du고 이 시상식은 오늘의 시상식을 가라앉고요. 물론 이 시상식을 보고 있습니다. 값진 상 너무 받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리고 또 소비자분들께서 뽑아주신 상위만큼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체험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펜트하우스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석겸이를 사랑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완주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문명특급 61만 소비자가 선택한 2년 연속 브랜드 대상에 빛나는 웹 예능 콘텐츠 이만큼 MMTG 골뱅의 sbs.co.kr로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